김민재 선수가 독일 바이예른 민헨으로 갈 때 굉장히 밤잠을 설렜다는 건 뭡니까? 네. 왜냐하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저한테는 분신 같은 존재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민헨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기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으로 갈 것인가 그게 약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어딜 갈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간 거 마음에 드십니까 이번에? 네. 충분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. 충분히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간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김민재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이스브레이킹이었습니다. 웬만한 축구 선수보다도 더 유명한 심판이 됐습니다. 원래 축구 선수였던 건가요? 네.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그만뒀습니다. 왜 그만뒀습니까?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죽이 살기로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딱 느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. 포지션이 어디였어요? 저는 김민재 선수하고 똑같은 이제 스위퍼도 보고 스토퍼도 보고 수비 위주고요. 수비 위주고요. 아 그럼 그 당시에 동시대에 같이 뛰었던 유명한 선수들은 누가 있습니까? 아 제가 1년 선배로는 이동국 선수. 이동국 선수가 있고 저랑 이제 같은 해 같이 뛰었던 선수들은 차두리 선수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있고 하나 밑에 이제 이천수 선수가 있었습니다. 이천수 선수를 동계훈련 가서 게임을 했었는데 워낙에 빨라가지고 제 관자놀이를 한 번 발로 찬 적이 있거든요. 발로요? 네 발로 공을 차는 척 하면서 발로 관자놀이에서 제가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. 아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을 차는 척 하면서 공을 하면서 제 머리를 쳐가지고 제가 기절해서 실려 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복 행위를 하려고 너는 내가 너를 한 번 다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워낙에 빨라가지고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날샌돌이죠. 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와 차두리 선수도 뭐 네 차미네이터 차미네이터 네 힘이 엄청 좋습니다. 아니 근데 네 진짜 좋으시거든요 체격이 아 차두리 선수 못 막습니까?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호리호리했어요. 지금 약간 살이 붙어가지고 몸집이 커졌는데 그때는 호리호리해가지고 차두리 선수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아버지